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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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재판장에서 법적으로 변론을 하는 역할은 결국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게 되면 말을 굉장히 극도로 아끼고 짧게 내라고만 이야기하고 재판부에 추가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 법정에서 전적으로 역할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할은 지켜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금 긴장감도 풀리고 지루해서 약간 좀 하품을 하고 눈을 좀 문지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처럼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본인이 물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변호인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네, 그랬던 상황으로 보인 거죠. 그게 유리한 거죠, 결국에는? 아무래도 그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답답해가지고 피고인들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재판부에 막 호소를 하고 호통치고 억울하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변호인과 조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무엇보다도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변호인과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가사 혹시나 변호인이 누락시키거나 빠뜨린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심리가 열리기 때문에 향후에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접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을 아끼는 이 전략이 법률적으로나 변론 방향으로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게 일반적인 거죠. 최순실 씨가 조금 특이했던 거고. 재판장이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매몰을 했다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라 그랬더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 다소 여유를 찾은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방금 말씀하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은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날은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고 가고만 촬영할 수 있을 뿐이지 법정 내에서는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의 모습이 촬영되는 거하고 촬영되지 않는 거하고는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재판이 진행된 걸 보면 첫날에는 이제 재판장이 물어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한 대답 형태로 다섯 마디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한 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의 어떤 설명에 자기는 그냥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이의제기도 하고 재판에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첫 기일이기 때문에 향후의 증거 조사라든지 심리의 절차의 어떤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첫 기일에, 그저께 열렸던 그 심리 기일에 많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충돌하는데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심리 기일을 일주일에 몇 번 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검사 측에서는 이 법정에 구속되는 기간 자체가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니까 6개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의 심리를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또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측 입장에서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열면 우리가 어떻게 변론을 또 준비하고 또 변론을 준비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또 피고인의 어떤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 자체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한 3일 정도 변론 기일을 잡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탄핵 심판의 결정문이 또 있고 그다음에 다른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아마 유영하 변호사는 굉장히 조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이 재판부에서는 정말 백지 상태에서 이것을 심리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하게 공정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글쎄요. 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에는 더 탄탄한 변호사들도 많고 또 이건 뇌물죄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전 쪽에서는 뇌물죄 아니라고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서둘러가자고 여기서 불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서둘러가자고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절차를 가지고 지금 논쟁에 붙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도 부회장입니다만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의 관계가 검찰에서 또는 특검에서 밝힌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는 나와버렸어요. 이미 공개된 게 많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글쎄요. 이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사실 좀 유리하고 또 그쪽에는 이제 뭐 훌륭한, 더 훌륭한, 훌륭한입니다만 더 훌륭한 사람이 많으니까 보고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그것으로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재판부에서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이거는 뇌물 물증 문제, 문제는 결론을 못 냈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내부적으로는 아직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은 안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빨리 서두를, 왜 빨리 서두르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료도 많고 정의할 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 영상이 최순시 씨하고 같이 있는 법정의 모습인데 글쎄요, 소극장님 어떻습니까? 최순시 씨는 심리적으로 당시에 동요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1차 재판에서도 대통령은 굉장히 두둔했었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는 같이 마주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재판대. 앞으로 많이 같이 하게 되죠. 계속 매주 만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최순시 씨 입장에서는 옆에 박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뭔가 액션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여전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들이 철수한 이후에 물먹이기도 하고 눈물도 보이면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 어떤 나의 잘못 때문에 대통령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눈물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 재판부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좀 이해관계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입장을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시 씨 사이에 오갔던 여러 가지 공무상 기밀 유설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건 나랑 관계없이 정호성 비서관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최순시 씨가 나를 팔아서 자기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관련해서도 내 얘기를 안 전 수석이 과대 확장해서 쓴 거다라고 이렇게 이른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순시 씨와의 관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변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최순시 씨는 뭔가 선택의 또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맞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다 이렇게 자신이 그걸 받아 안는 쪽으로 갈 거냐. 사실은 대통령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갈 거냐. 어떤 그런 이제 또 재판 과정에서 기로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순시 씨는 뒤에 이제 정유라 딸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분석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서 최순시 씨가 이렇게 들어올 때 박 전 대통령의 눈이 약간 이렇게 봤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저것은 반사적인 그냥 행동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누가 지나가니까 시야 앞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최순시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시 씨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때가 최순시 씨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다짐하고 갔을지 모르지만 그냥 반사적으로 최순시 씨가 들어오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그걸 보고자 아마 눈이 바로 돌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소중석 국장님 말씀대로 과연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최순시 씨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변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질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최순시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최순시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이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이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극도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저런 태도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40년을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경을 같이 해온 사람을 한 7개월 만에 받나요? 그러면 당연히 쳐다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아주 저게 끌거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눈길을 주고받기가 부담스럽겠고 국민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어떤 탄핵을 거치는 이런 자리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눈길을 주고받기는 힘들지만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붙어서 지냈고 그리고 사실은 최순시 씨가 독일 도피에 있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던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의사교환을 하던 사이에서 몇 달 동안 7개월 동안 연락이 서로 간에 의사 전달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두 사람만 딱 국민들의 시선 없이 두 사람만 딱 만난다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많겠죠. 궁금한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 뭔가 국민들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지만 당연히 눈이 돌아가는 것 정도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군범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도 할 수는. 법원에서도 맡고 있고요. 물론 당연한 거죠. 저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최순실 씨의 이 화면 보시죠. 저 얼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당당해 보이죠. 입술을 딱 깨물고 눈을 크게 또 금정색 안개에 보이는 저 눈빛은 지금도 내가 왜 잘못했느냐.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의는 갖추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자신이 그동안에 모셔왔던 대통령에게 예의는 하겠으나 저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지금 보입니다. 저런 자세, 그러니까 저런 어떤 자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감당하기에 얼어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들어오는 표정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옆에 앉으면서도 사실 일반 상식으로는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어요. 탄핵이 되고 마당이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도 다리가 떨려서 이거는 또 촛불로 봐보세요. 정말 앉아 있기도 힘들 상황인데 딱 들어오면서 목내만 딱 한 다음에 입을 딱 눈 뚫고 쫙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감당이 얼었을 것이다. 결국은 저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업자동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재판이 진행된 걸 보면 첫날에는 이제 재판장이 물어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에 대한 대답 형태로 다섯 마디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한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의 어떤 설명에 자기는 그냥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이의제기도 하고 재판에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첫 기일이기 때문에 향후의 증거 조사라든지 심리의 절차의 어떤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첫 기일에, 그저께 열렸던 그 심리 기일에 많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충돌하는데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심리 기일을 일주일에 몇 법 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검사 측에서는 이 법정에 구속되는 기간 자체가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니까 6개월 내에 선고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의 심리를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또 변호사, 유영아 변호사 측 입장에서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열면 우리가 어떻게 변론을 또 준비하고 또 변론을 준비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견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조금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또 피고인의 어떤 범죄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인 거죠. 그게 유리한 거죠, 결국에는? 아무래도 그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답답해가지고 피고인들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재판부에 막 호소를 하고 호통치고 억울하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변호인과 조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무엇보다도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변호인과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가사 이제 혹시나 변호인이 누락시키거나 빠뜨린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심리가 열리기 때문에 향후에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접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을 아끼는 이 전략이 법률적으로나 변론 방향으로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게 일반적인 거죠. 최순실 씨가 조금 특이했던 거고. 재판장이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메모를 했다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라 그랬더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 다소 여유를 찾은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방금 말씀하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은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날은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고 가고만 촬영할 수 있을 뿐이지 법정 내에서는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기의 모습이 촬영되는 거하고 촬영되지 않는 거하고는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으로는 잠시 저래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저희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1차 때하고는 거의 변한 게 없었어요.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미세하게 많은 차이가 보인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일단 방청석에 10개 정도의 빈자리가 생겼다는데 그것부터가 첫날에 의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조금 변할 정도면 당사자가 느끼는 또 긴장감 같은 것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첫 법원에 나왔을 때하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자기가 앉아야 될 위치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 또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첫날보다는 조금 더 긴장이 많이 누그러진 그런 것들은 여러 대목에서 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TV나 사진기자의 촬영이 안 돼가지고 일단 취재기자들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미소를 보이기도 하고 변호인하고 얘기도 잠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 듯한 모습은 뭐예요? 아무래도 처음이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또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처음이었습니다마는 국민적인 관심이 아니 역사적인 기록이었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또 그때는 최순실 씨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물론 중간에 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대목도 그렇고 또 방청객도 7대1 경쟁률을 뚫을 정도로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했고 또 오늘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결 그때보다는 좀 여유 있게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박 박사님 말씀처럼 두 번째 간 것도 있겠지만 최순실 씨가 없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홀가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거의 정면만을 응시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견눈질도 박 전 대통령 쳐다보고 이랬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아마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그날 가졌을 거예요. 뭔가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어떤 표정, 어떤 눈빛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언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는 게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최순실 씨 없고 혼자 하는 그런 재판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좀 여유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옆을 안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 내용을 메모까지 하면서 또 하품하는 모습이 또 목격이 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건 약간 좀 피곤해서 그럴까요? 아마도 이제 재판 기간,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깁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때 잠깐 휴정을 하긴 했지만 또 오후에 또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재판장에서 법적으로 변론을 하는 역할은 결국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게 되면 말을 굉장히 극도로 아끼고 짧게 내라고만 이야기하고 재판부에 추가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변호인이 법정에서 전적으로 역할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할은 지켜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조금 긴장감도 풀리고 지루해서 약간 좀 하품을 하고 눈을 좀 문지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처럼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본인이 물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변호인